JLPT N4에서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고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심지어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자 5위 파트는 파트 1에서 파트 5까지 출제가 되는데 파트 1은 한자 읽기 문제가 9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파트 2는 한자 표기 히라간으로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한자로 쓸 것인가 라는 문제가 6문제가 되겠습니다. 파트 3 문맥 규정이라고 하면 10문제가 되겠는데 공란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의 뉘앙스를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기에 제시된 어휘의 의미를 알고만 있다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어휘력을 묻는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된다. 파트 4 유의어 문제가 5문제가 되는데 문장이라던가 밑줄에 그어진 단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문장 단어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 역시 아주 높은 수준의 문장력이라던가 독해력을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M4 수준에서 알 수 있을 듯한 오피나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많은 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히라가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히라가나를 보고 그 문장이 무슨 뜻인가를 알고 정답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집에 돌아오고 나서 목욕을 한다. 와따시와 우찌니 가열떼까라 오프로니 하이리마스. 그래서 가열떼까라 때까라라는 표현이 뭐뭐 하고 나서는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 따아토 과거형 아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따시와 우찌니 가열떼까라 아토 돌아온 뒤 오프로니 하이리마스. 오답으로서는 가열떼 마에 돌아오기 전에 이런 표현이 오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하실 수가 있다면 유효 문제는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호 용법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용법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그 보기 중에서 바르게 쓰인 문장을 찾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놀이, 꽃놀이, 꽃구경은 하나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미가 문장에서 어떻게 바로 쓰여졌는가 그것을 묻는 문제가 용법 문제가 되겠는데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N1이나 N2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의 뉘앙스까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지만 N4 수준에서는 그 단어의 뉘앙스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의미만 알고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자어휘 파트에서 제가 한 외의 모의고사지만은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양한 파생어휘, 파생단어, 한자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어휘, 단어, 그 다음에 표현, 문형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을 공부를 해두시면 충분히 문자어휘 파트를 대비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요. 봄 자, 문법 문제에서는 문장의 문법이 15문제가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문장 속에서 괄호, 괄호 문제가 15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문법이라고 했을 때 동사 마사형에 접속되는 형태, 이 형용사의 어간에 접속되는 형태, M4 수준에서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쓰기류, 지나치게 뭐뭐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쓰기류는 동사의 마사형에 접속됩니다. 마사형이라고 하면 바스를 뺀 형태, 우리가 타베 마사에서 마스를 뺀 형태, 타베가 동사 마사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사형 플러스 쓰기류이기 때문에 타베 쓰기류라고 표현하면 지나치게 먹다. 그런데 이 쓰기류는 이 형용사에 붙을 때는 어간에 접속이 됩니다. 이 형용사의 어간이라고 하면 이를 뺀 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덥다, 아취 같은 경우에는 어간이 이를 뺀 형태였기 때문에 아취가 되겠죠. 그래서 아취 쓰기류라고 하면 지나치게 덥다가 되겠습니다. 나의 형용사는 나를 뺀 형태, 우리가 친절하다, 신세츠, 다죠. 그리고 다를 뺀 형태, 신세츠, 나 하면 또 나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나를 뺀 형태. 그래서 신세츠 쓰기류라고 표현하면 지나치게 친절하다. 조용하다가 시습가다, 시습가 안 하면 조용한 시습가 쓰기류로 지나치게 조용하다. 이런 식으로 접속 형태를 묻는 문제가 15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장순서를 묻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소위 말하면 저는 이걸 별따기라고 표현합니다. 별따기인데 일반적으로 문장순서, 이 세 번째에 들어가는 보기 1, 2, 3, 4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별따기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별따기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제가 본 강의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일본어 문장은 단어 플러스, 조사 플러스,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다, 비는 단어, 아메, 조사가, 내리다, 흐르, 아메가, 흐르, 꽃은 아름답다, 꽃 하나, 조사와 아름답다, 우츠쿠시, 하나와 우츠쿠시. 이렇게 문장인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보기 1, 2, 3, 4에서 만일에 1번에 단어만 나와 있으면 보기 2, 3, 4에 조사가 있는 걸 찾아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어 조사가 접속이 되었죠. 이 단어와 조사가 접속된 상태에서 어울리는 서술어가 무엇인가를 찾으면 별따기 문제는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별따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응급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T 강의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본 강의에 들어가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단조서, 단어 조사 서술어 이 구성이 중요하다. 일본어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단어 조사 서술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독해 문장의 공란미우기, 독해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장의 문장에 맞게끔 공란미우기, 단어를 찾는 문장을 찾는 형태의 문제가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역시 N1과 N2에서는 높은 수준의 독해력과 문장력을 요구하지만 N4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의 독해력과 문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장의 해석만 정확하게 된다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문장의 해석을 쉽게 못하는 것이 N4, N5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장을 쉽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본 강의에서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참고를 하신다면 이 독해 문장성의 공란미우기 때문에 독해 파트와도 관련되어 있죠. 독해 파트에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본문 강의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독해는 단문독해가 내 문제 한 개의 독해 문제에 단문독해의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중문독해, 단문독해보다 길이가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이 두 배 정도 되는 중문독해의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정보 검색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단문독해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 단문독해 역시 한자로 많이 구성된 것이 아니고 히라가나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문장이 구성되어 있고 이 본문의 내용과 맞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라고 하면 단문독해나 중문독해나 정보 검색을 풀 때 특정한 오피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 문장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이 문장을 쓴 필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쓰는 것인가 어떠한 마음인가 라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문독해의 두 배의 문장 길이가 중문독해됐기 때문에 단문독해를 잘 푸시는 분들은 중문독해 역시 똑같이 풀 수가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중문독해를 풀 때의 힌트라고 하면 한 단락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만일에 두 단락이 나와 있다. 그 한 단락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따라서 그 단락을 넘어가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단락을 읽고 나서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나가시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락을 오버하지 않는다. 정보 검색. 정보 검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생활할 때 전단지, 그 다음에 삐라, 그 다음에 광고문, 게시판, 안내문 등을 보겠죠.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묻는 문제가 정보 검색이 되겠습니다. 정보 검색이라고 했을 때 안내문이나 광고문, 게시판을 어려운 말로는 설명하지 않겠죠. 어려운 말로 설명했을 경우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 검색이 무엇인가를 몰랐을 경우에는 실전에서 당황을 한다. 우리는 정보 검색이 뭐? 전단지, 광고문, 게시판, 광고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팁을 드리자고 하면 문제를 먼저 읽어보세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면 아, 이 정보 검색에 나오는 안내문이나 광고문을 전부 다 읽을 필요 없이 문제에 맞게끔 정답을 찾아가면 되겠구나. 이 말은 뭐? 그만큼 문제를 푸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독해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의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OT 강의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는 과제의 이해가 8문제 포인트의 이해가 7문제 발화의 이해가 5문제 즉시 응답이 8문제가 숫자가 됩니다. 자, 과제의 이해라고 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문제인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 내지 오토코노이토 또 온나노이토가 하나씩 되어있면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두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과제의 이해는 미래를 묻는 문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묻는 문제가 과제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치 파트에서 정치를 들으실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건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싸게 살 것인가? 비싸게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가게로 갈 것인가? 미래적인 개념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포인트 이해는 무엇인가? 이건 과거입니다. 이미 과거지사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주로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많이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유나 원인 이게 포인트 이해다. 그래서 과제의 이해는 미래 앞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포인트 이해는 남자가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는 왜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지사를 묻는 문제가 포인트 이해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들으시면 더더욱 정답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발화희의 이건 그림 문제입니다. 그림. 어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누굴 화살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가르친 사람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를 들면 카운트에서 계산을 하고 있다. 이 남자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 코라데스카? 이렇게 물어보겠죠. 물론 그림을 보고 이해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성우가 해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성우가 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림을 보고 한 번 이해를 하고 성우가 한 번 더 말을 해주기 때문에 보고 어? 이 말이구나? 라고 정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시영담 이 문제가 참 어렵죠. 일상회화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고소사마데시다? 잘 먹었습니다. 이에 오소마처사마데시다? 아니요.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타라이마 다녀왔습니다. 아 오카이리나사이 다녀오셨습니까? 이떼라시아이 다녀오세요. 이떼키마스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시응답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맞는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이 코라데스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금액을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오이구체데스카라고 하면 나 이름 없는 말이기 때문에 금액을 말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즉시응답이라고 하면 듣고 바로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제공하고 있는 이 청취파트 MP4의 음성 내용들을 듣고 바로 직회, 직역을 할 수 있는 그 한 해의 모의고사만이라도 정확하게 반복해서 바로 듣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시험 문제에서 시험을 합격을 할 수가 있고 고독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JLPT에서 M4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정의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되며 독해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듣는 것하고 모르고 듣는 것하고 알고 시험치는 것과 모르고 시험치는 것은 천지차에 관합니다. 정확하게 OT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 강의를 들으신다면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